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만물의 마지막 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만물의 마지막 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8절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죠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도 보게 되면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이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은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집니다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고요 용기도 생겨나고 또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사랑을 받을 때에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도 사랑받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굉장히 비참하고 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이 비참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요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하죠 자,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긴장감을 가지고 열렬히 열심히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 이 말은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가 하면 운동선수가 자신의 근육을 팽팽하게 늘릴 때에 이 말이 사용되고 또 달리는 말이 최고의 속력을 내가지고 최고의 속도로 달릴 때에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필라테스를 하신 분들 참 많이 계시죠 필라테스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자신의 근육을 느린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가면서 근육을 만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 몸에 근육을 느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고통을 참아가면서 하는 것처럼 그게 뭐예요 뜨겁게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 번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사가 아니에요 정용사도 아니에요 사랑은 동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뜨거운 감정과 느낌으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랑에는 뜨거운 감정이 있어요 느낌이 있어요 사랑하는데 뜨거운 감정이 없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반드시 뜨거운 감정과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느낌 뜨거움이라고 하는 느낌과 감정만이 사랑의 전부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뜨거운 감정과 느낌 그 이상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는요 모두 동사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장으로 불려지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죠?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의 15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가페의 사랑이 모두 동사로 되어 있다는 거 아세요? 자 요약해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명사도 형용사도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은 실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관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함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 역시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지금 뭐라고 군면합니까? 그러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죠 무엇보다도 라고 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 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자 무엇보다도 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어떤 것보다 더 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어때요? 사랑을 뒤로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의 성취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성취보다도 중요한 게 사랑이 먼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소망은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사랑이 함께할 때의 그 믿음이 살아 역사는 믿음이 되는 것이고 소망도 사랑이 함께할 때의 어때요? 생명력 있는 소망이 된다는 그런 얘기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은사가 많았어요 참 은사가 풍성했던 교회죠 그런데 은사는 많은데 또 제일 문제가 많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너희들의 은사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성령의 은사로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은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요 쉽게 말하면 길이에 다니는 자동차와 같아요 여러분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잖아요? 길이에 나가보세요 자동차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봉고를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티코를 타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제네시스 타고 다니고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은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은 은사가 자동차라면 사랑은 뭐와 같냐 그러면요 그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길과 같아요 길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외제차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길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많은 화려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은사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사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될까요? 여러분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할까요? 그것은요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식음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낳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로부터 낳았다 거듭난 걸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그것은요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식음석이 된다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로 낳은 사람인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인지를 구분해 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누군가를 계속적으로 미워하고 항상 비판적이고 계속 쑥덕거리고 험담하기만을 좋아하고 다른 그리스도는 비방하기를 좋아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누구로부터 낳기 때문이죠?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차이는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과 일터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니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어떤 순에서 목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그럴 때에 누구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여러분 비난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에 핍박이 왔을 때에 여러분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말고 서로 마음을 합하여 사랑하게 되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핍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요 네로 황제의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초대교의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그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왜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핍박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사랑은요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한 번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하죠 잠원 10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그러면 왜 우리는 왜 우리는 허다한 죄를 덮어주어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해요 왜 우리는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자로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덮어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잖아요 10편 32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허물의 사암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가 복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허물의 사암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덮어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덮어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내가 주님으로부터 그 덮어줌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나도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 죄를 덮어준다고 하는 것은요 불의를 눈감아 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불의를 눈감아 주라는 말이 아니고 연약하여 넘어진 그 죄를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사회학자이며 신학자인 토니 캄폴로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사람은 죽을 때에 자기가 못다 이런 업적을 후회하지 않고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을 떠날 때에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던가요? 자기 못다 이런 업적에 대한 얘기는 별로 하지 않아요 내가 그때 좀 더 출세를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남기면서 떠나신 분이 계시던가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내가 말이야 그때 내가 사장까지 진급을 해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대장까지 돼야 되는데 내가 소장으로 끝났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업적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하여 후회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좀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의 몸 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했어야 되는데 또 정말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죠 여보 내가 당신을 좀 더 사랑하지 못했던 거 미안해 얘들 불러다 놓고도 하는 말이 그러죠 얘들아 아빠가 너희들을 너무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자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여러분 이렇게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사 4장 1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요한일사 4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가치가 뭐예요? 성육신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그 사랑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사랑 여러분 이 세상은 누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성육신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누가 사랑할 수 있느냐 기도에 무릎을 꿇은 자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바로 앞에 7절에서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사랑에 앞서 기도를 먼저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기도의 무릎을 꿇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디모데우스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호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 날이 갈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사람들은요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전보다도 오늘 이 시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철저하게 자기만 사랑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거든요 자기를 사랑해야 되죠 이건 성격적입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런데 뭐가 죄인지 아세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오직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은 죄입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하는 것은 죄라는 얘기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재성이 얼마나 충만합니까? 이렇게 재성이 충만한 우리들이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한 번의 다짐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는요 기도하지 않아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건 본능적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까다로운 사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 까다로운 사람 내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건 사랑하기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무릎을 꿇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왜?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사랑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여러분 기도도 시간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내가 몇 시간 기도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에 무릎을 꿇고 난 이후에 나는 누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 잘못된 기도죠 기도는 반드시 사랑과 연결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어느 예고를 다니던 한 학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은 남달리 피아노를 잘 쳤대요 뭐 어려서부터 상이라고 하는 상을 휩쓸 정도로 피아노를 잘 쳤다고 합니다 예고를 졸업할 때가 되었는데 벌써 그 실력을 인정받아서 독일에 있는 어느 대학에 전액 장학금을 받고 이제 입학을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로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몸이 시름시름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가보았더니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는 시안부 사형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그 애를 어떻게 키우는데 내가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데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엄연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 앞에서 어머니는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 아이에게 해온 이야기는 단 두 마디였습니다 먹어 피아노 쳐 먹어 피아노 쳐 그러면서 울부짖기를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에게 먹어 피아노 쳐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는 우리 아이에게 먹어 피아노 쳐 이 두 마디만을 거의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만 말고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에게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요 너무 짧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말처럼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내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날도 오늘이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날도 오늘이고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날도 오늘입니다 내가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내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랑까지라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생명의 말씀 그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내 하소서 성경의 능력 그로 기름 돋우사 진리를 선포하게 하소서